안녕하세요. 로쿠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벨로시티를 쉽고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고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드럼과 스트링의 음원을 불러다가 마스터 건반으로 간단하게 미리 녹음을 해뒀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시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과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큐베이스 요즘 버전에 담겨져 있는 고급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을 마스터 건반을 사용해서 녹음하다 보니 벨로시티의 값이 굉장히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선상에서 놓아져 있는 어떤 그런 값들 또는 이렇게 노트가 많은 경우에는 막대그래프 이 안을 들어가 가지고 하나씩 제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벨로시티 항목에서 조절을 하고는 했는데 요즘 버전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커맨드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노트들을 어떤 밸런스를 잡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전체 선택을 한번 해보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체 선택을 하고 나면 밑에 막대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데는 연필 모양으로 자동으로 바뀌지만 이 커서를 이쪽에다 갖다 대면 화살표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벨로시티를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여기서 드래그도 하고 수치를 직접 손으로 써서 바꾸기도 하고 마우스 스크롤도 하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바로 화살표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보이시죠? move vertically 보이시죠?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이걸 하시면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찍혀 있는 어떤 노트의 간격 간격은 지금 수정되지 않죠? 그대로 그 간격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좋아진 기능이 뭐냐 바로 조금만 옮기셔가지고 이 가운데 점 있는 부분에 갖다 대면 스케일 버티컬이라고 하는 그런 커서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노트들 간에 벨로시티 간격이 줄어듭니다. 올리면 간격이 넓어져요. 이 기능이 큐베이스 이제 요즘 버전에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전체적으로 작게 입력됐거나 전체적으로 크게 입력됐거나 했을 때 여러 개의 노트를 잡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볼 텐데요. 왼쪽의 점에다가 갖다 대면은 틸트 레프트라고 해가지고 틸트, 기울이는 거예요. 일종의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그리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효과를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거 외에도 좀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클릭 한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기울기를 해서 점차적으로 올라오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드럼을 보고 있지만 다양한 악기에 응용해서 쓰실 수 있겠죠.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을 보면 틸트 라이트 인데요. 기울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에만 쓰이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스트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벨로시티 값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잡고만 할 수 있지만 아니면 두 코드 정도 이런 식으로 잡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를 올리면 이렇게 바로 금방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두 코드만 잡고 여기를 내리면 바로 밸런스를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한 코드, 두 코드 정도 또는 노트 몇 개 정도만 잡고 밸런스를 그대로 잡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다시 드럼으로 돌아가서 노트들의 이런 간격을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전체 선택을 한 후에 가만 보시면 프레스 옵션 투 컴프레스 더 데이터 인스테드 라고 있죠. 어쨌든 맥에서는 옵션이고요. 윈도우에서는 알트인데요. 그걸 누른 채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럼 누르면 지금 보시면 커서가 바뀌죠. 커서가 바뀌죠.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기울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간격이 기울기가 됩니다. 간격이. 그러니까 지금 왼쪽 편은 점점 간격이 줄어들고 오른쪽 편은 간격이 넓죠. 간격이 넓죠. 소위 이렇게 이렇게 크레센터가 되죠. 그런데 오른쪽을 해보면 옵션 그러니까 알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적용이 되죠. 잘 익혀 두시면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오른쪽에 이 벨로시티 조절하는 기능도 새로 생겼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를 또 보시면 되냐면 오른쪽 왼쪽 편은 없어요. 오른쪽에 중간 지점을 보시면 스케일 어라운드 앱솔루 센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노트들의 어떤 벨로시티 값의 간격을 조금 늘리기도 하고 줄여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정말 유용한 기능. 특히 드럼 같은 경우 하이앱과 킥과 스네어나 뭐 이런 것들의 벨로시티 편차가 별로 안 생겨서 조금 아쉽다 하실 때는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늘려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킥스네어는 지금 커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컸던 거는 더 크게 하고 작았던 거는 더 작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더 줄 수도 있고요. 이것만 하고 끝이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를 잡고 조절해 놓고 그 다음에 스케일 버티컬리를 하면 간격은 넓힌 채로 전체적인 느낌은 좀 줄일 수 있고 반대로 간격을 좁힌 채로 전체적인 느낌을 올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해 가지고 벨로시티 수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여기도 보시면 옵션 그러니까 알트를 누른 채로 이동하면 absolute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닌 상대값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드럼에도 이렇게 적용은 되지만 사실 절대값과 지금은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근데 스트링 같은 걸 한번 보시면요. 스트링을 다시 원인치 해볼게요. 여기는 파랗죠.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고 여긴 일부러 빨갛게 해 놨는데요. 이런 거에 어떤 평균 값을 잡으실 때 전체 선택을 하고요. 맨 오른쪽을 잡고 일단 옵션을 눌렀습니다. 옵션을 누른 다음에 제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볼게요. 색깔이 거의 비슷해졌죠. 거의 일률적으로 맞춰졌어요.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아마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큐베이스 옛날 버전이 아닌 요즘 큐베이스 최신 버전 또는 뭐 꼭 최신은 아니더라도 8이나 9 버전 쓰시는 분들도 큐베이스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이 있는지 미처 모르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냥 막대 그래프를 자체를 건든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숫자만 가지고 제어하는 분들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즈였습니다.